우리는 신앙생활 1, 2년 최소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흔히 말하는 오병이요 이 설교를 또 말씀을 접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요 지금까지 말씀 들어오시면서 어떤 기억이 남습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굶주려 했던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해 주셨다 그래서 오병예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리포스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우주 만물을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낭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그렇다면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오병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단순한 육신의 배를 채우는 먹을 것을 주시는 양식을 주시는 이러한 사건이 오병의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해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을 말씀드린다면 목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왜 네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복음 9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시에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역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육신적인 이야기라면 이렇게 자세하게 성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66권을 다 압축시키는 놀라운 결론이 한순히 지어질 수 있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오늘 오빙의 사건 속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은 사람들이 5천명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나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남자만 5천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들었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수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5천명이 지금 이 오빙의 사건 속에 있다면 여자들은 어쩌면 남자 수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여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추선할 수 있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약 최소한 1만 명 이상 지금 오빙의 사건에서 그들은 함께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밤은 점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뿐이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부부가 같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형제가 형제끼리 같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웃 사람들은 같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에는 대단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젊은이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남자, 여자 신분, 나이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계를 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게 물으신다면 주님 저는 제 몸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저는 마치 제자들이 고백하듯이 저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끼 식사 정도 되는 주님 저는 내일 일을 걱정해야 됩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저 인생은 성공을 해보려고 했지만 번번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불가학력입니다 약 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게 의지했던 그 대상이 내게 실망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무게를 캐줄 수 밖에 없고 나는 역시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 모습을 스스로 마치 거울 속에 나를 보듯이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가? 오늘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은 누가 보곤 9장 16절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오늘 본문 속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막연하게 2000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떡 다섯 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이 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인 이 사건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와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내가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트봄 14장 15절은 이곳이 어디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약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 광야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사방을 돌아봐도 사막밖에 없습니다 이 사막은 사막 한 가운데에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막 같은 시대입니다 광야 같습니다 상막합니다 이런 때에 문제가 닥쳐왔는데 부부가 같이 있다면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제는 형제끼리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돌아 봅니다 사방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사막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빈들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환경을 떡해서 좀 나아지기 위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바라봅니다 남편의 아내를 바라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지 해결되었으면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빈더리는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막연합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누가 보곤 9장 16처럼 우리 주님은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우르러 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우르러 보셨다 우르러한 말은 어떤 것인가요? 그 하늘이 누가 계십니까? 골로세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우르러 보셨습니다 이 우르러한 의미는 영광의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지전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인생을 사시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바라보시다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다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의지하다가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셔야 될까요? 주님과 같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봄 9장 16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떡 5개를 손에 쥐시고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시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성경은 누가 봄 9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시며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축사하셨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은 번역의 번역을 거듭하고 거듭해서 이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라는 말을 쓸 때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도 번역이 된 성경입니다 정확하게 알려면 원어를 알아야 됩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볼떡 5개 사크는 예수님께서 배고파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넘치게 채워주신 그리고 만명의 성경이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배고파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여기는 더 이상 더이아도 아닙니다 보금이 없습니다 성경이 전부가 보금입니다 이 보금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축사라는 말은 신략 성경은 헬라우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헬라인은 욜로게오 따르십시오 욜로게오 이 말이 축사라는 원어입니다 욜로게오 어떤 의미일까요?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욜로게오 이 내용에는 신에게 바치다 축사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무슨 욜로게오 이 헬라의 원어에는 신에게 바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주받은 자를 축복하다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내리다 그리고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축사의 의미를 우선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욜로게오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떡을 가리켜 이 떡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린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 내오는 것 아니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동시에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는데 물고기는 헬라로 익투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익투스 익투스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를 달고 다니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래가 어떻게 유래가 되었냐면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교황층 아래에는 지하에 카타콤이라는 거미줄 같이 엉켜있는 인간들이 만드는 굴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신앙 지키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들이 그곳에 산대미처럼 뼈가 헛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벽에 보면 아직도 물고기만큼을 많이 그려놓았습니다 물고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속해서 입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다가는 잡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떤 사인을 하느냐 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땅에다가 물고기를 그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전도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늘 그렇다면 익투수 같은 성도 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있습니다 내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주님이 목박히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병의 사건에서 한 손에는 떡을 한 손에는 물고기를 드시고 하늘 향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두 팔을 벌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르르 보시면서 오늘 축복하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이 오병의 떡을 먹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오늘 영생의 복을 받는데 게시록 5장 9절에 예수 그리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덜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이 축사의 내용이 우린 이미 천지 우주 마무리에 창조되시는 하나님께 덜해진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린 대속을 받았고 죄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늘 익투스 성들을 보기 싫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이 되기까지는 다 부서져버립니다 오늘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또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생선을 떼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떡을 떼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적인 해석은 어떤 것인가요? 떼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떼다 이 떼다는 오늘 누가 보면 9장 16절에 떡을 떼셨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카타클라오라는 헬라의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카타 크게 하세요 카타클라오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떡을 조각조각 뜯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찢어내다 떡이 찢겨집니다 떡을 뜯어냅니다 바로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몸이 피투성해야 됐고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몸을 가르쳐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카타클라오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바로 놀랍게도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오늘 똑같은 이 오병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역시 떡을 떼다 그런데 같은 오병의 사건에서 누가복음 9장 16절에 나오는 떡을 떼다는 카타클라오인데 여기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똑같은 오병의 사건에서 떡을 떼다는 칼라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칼라오로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시면서 하실 말씀이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찬석상에서 성만찬 때 떡을 떼다는 의미와 여기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오병의 떡을 떼다는 같은 의미가 칼라오입니다 이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내 살이 찢겨져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채를 쓰고 장의 옆구리로 찔리고 내가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이것이 바로 내 몸은 생명의 양식인데 그래서 떡이 조각조각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찢어져 버린 이것을 가리켜 칼라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의 사건에서 떡을 떼어서 주시는 것은 이것은 곧 주님의 영생의 양식이 되는 예수의 몸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가 성찬 때 떡을 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칼라오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 오병의 사건은 단순한 육신의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늘 익툭스 같은 성도를 살리시는 오늘 그 사건을 본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이 땅에 죄인을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생명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말씀은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누어 주다 나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나눠줍니까? 떡을 나누는데 떡을 떼어서 떻어서 나눠주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 혼자만 그것을 챙기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항상 주변에다가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간쟁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땅에 딱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도 다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가장 우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땅에 잠시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이런 한시적인 이런 데다 우리의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질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수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복을 먼저 받아야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을 받으면 범사가 잘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마라 이것은 전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는 이라 왜 아십니까? 우리 지으셨지 않습니까? 육신을 지으실 때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희는 먼저 그 의와 그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의와 그날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시면 이 복음을 나눠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림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 있습니다 한 사람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한 사람 제대로 해서 세워놓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성전에 하나 세워지기 때문에 사방에다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날을 구하라 그래야 너희에게 이것을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오빙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트를 나는 정해내야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똑같은 오빙의 상권이 기록되고 있는 이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은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 떡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트를 의미한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를 현대시하고 있습니다 악시사리 취급합니다 내 생활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을 함부로 취급합니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도록 하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얼마나 존경하십니까? 보배 같은 분이 있어요 이 귀한 보배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떡 한 주가 부스러기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곳이 가든지 아낌없이 많은 사람에게 내가 전할 수만 있다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트를 영생의 복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스러기가 나오는데 부스러기에 누가 관심을 둡니까?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고 먹다 보면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이 부스러기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상을 치울 때 걸레에 아니면 빗자루에 썰려나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너 부스러기 아니냐? 남은 조각 같은 부스러기 너는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린 것을 다 도로 찾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 날지라도 세상 나를 잊어버린 날지라도 심지어 내 부모님도 내 형제도 내 일가 친척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기억하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하나도 버리지 않도록 하라 우리 주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광활한 빈들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세상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사키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얼굴을 하늘 향해서 드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물질도 보지 마세요 내 명예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오늘 해석의 초점은 예수님만이 해결하신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열쇠가 되십니다 어떤 열쇠가 됩니까? 마스터키가 됩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보혈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범사위에 함께하시기를 주의설모로 축복합니다